도란도란 모여서 따뜻한 음식 먹으며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식탁 위에도 보조주방에도 1구 인덕션 하세요. 식탁에 놓았을 때 높이가 4.5cm로 낮아서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예뻐서 어디에나 어울리는 코렐 세카 더 슬림 인덕션을 소개합니다. 깨끗한 화이트, 사랑스러운 핑크 두가지 컬러 준비했어요. 천연 광물 코팅으로 뛰어난 논스틱력을 자랑하는 전용 그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꺼내놓고 매일 사용 중이에요. 주방에 물건 꺼내놓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코렐 인덕션은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깔끔해요. 설치 필요 없이 코드만 꽂으면 어디서든 2000와트의 고성능으로 빠르게 조리가 시작돼요. 무엇보다 좋은 게 슬라이딩 터치. 원하는 강도로 1에서 8단계 숫자를 터치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슬라이딩으로 쭉 밀어서 터치해도 화력이 쉽게 조절돼요. 이게 뭐 별거야 할 수 있지만 막 끌어넘칠 때 고기가 타고 있을 때 빠르게 조절이 가능해서 정말 유용해요. 타이머 설정도 가능해요. 시계 버튼을 짧게 누르면 기본 타이머 5분 설정,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숫자 슬라이딩으로 최대 1에서 90분까지 타이머 설정 가능해요. 높이는 낮고 상판이 넓으니까 냄비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아요. 바닥면이 작은 주전자도 바닥이 넓은 냄비, 곰속도 IH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한 속 끓여야 맛있는 딜깨미어국 어린아이 반려동물이 있다면 차일드락 설정 적극 활용하세요. 시계 모양 버튼을 3초 꾹 누르면 잠금 상태가 돼요. 다른 버튼을 눌러도 조작되지 않아요. 해제는 다시 3초 꾹 가스레인지 사용하며 냄비, 손잡이가 타고 청소가 힘드셨다면 코렐 세카 인덕션 1구부터 시작하세요. 가스레인지 버너에서는 청소 걱정하면서 조심조심하던 떡볶이도 빨간 양념 튀던 말던 그냥 하고요. 기름 쓰는 요리도 코렐 인덕션에서 해요. 세제 없이 행주로만 쓱 1년 가까이 보호매트 세제 한 번도 안 썼어요. 강화유리보다 강한 세라믹 글라스거든요. 흠집이 쉽게 나지 않으니까 오염물이 끼지 않아서 행주로도 쉽게 닦이는 거죠. 정말 막 써요. 인덕션도 좋지만 전용 그릴도 꼭 함께 하세요. 천연 광물 도자기 코팅으로 뛰어난 넌스틱력은 물론이고 인덕션을 꼭 맞는 사이즈로 이 넓은 면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넓으니까 삼겹살 5줄이 그대로 2,000원 쓰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익어요. 이거 한 판이면 3,4인 가족은 추가로 구울 필요도 없이 배부릅니다. 먹는 내내 1,2단계로 녹고 따뜻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탁으로 보조주방으로 옮겨다니면서 바쁜 코렐 세카 인덕션이에요. 식빵 4개를 올려도 자리가 이만큼 남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적은 기름으로도 요리가 가능합니다. 전용 그릴은 커브형 싱크볼에도 쏙 들어가요. 안정감있게 세척이 가능하니까 쓰면서 더 좋은거 있죠? 음식물이 잘 붙지 않아서 세척도 정말 쉬워요. 이제 버너 대신 그릴 대신 코렐 세카 인덕션 하세요. 디자인부터 성능, 사용 편의성까지 두루 갖춘 찐템이에요. 괜히 코렐이 아니에요. 코렐을 써보면 10년 지나도 새거 같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진짜 매일 쓰고 박쓰는데 새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 코렐은 진심 예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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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